공개연의 좋은 점하고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해 줄래요? 공개연의 좋은 점 하나는 아무래도 편하게 다니는 거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오시더라고요 팬들이 다 알아요? 아니요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제 여자친구 사진을 공개한 줄 알았는데 사진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사진은 그냥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진 딱 하나만 올렸어요 아 방송 공개 안 됐어요? 네 제가 사진을 일부러 공개 안 했어요 저는 현장에 많이 와서 되게 공개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방송 관계자분들은 몇 분 보셨는데 본인이 노출은 아직 아닌 거 같다고 좀 더 만들어진 뒤에 하고 싶어요 이건 안 들어가고 뭘 만들어요?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다고 약간 나쁜 점은? 불편한 점은? 나쁜 점은 다른 여자분들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조금 거부감 오히려 여자친구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왜 이래 여자친구 있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사도 하지만 그리고 운영이 잘한다 신동훈 씨는 신동훈 씨는 인사도 안 돼 인사도 안 돼 인사도 안 돼 인사도 안 돼